총선을 한 달에 앞두고 서산 태안 지역 여야 정치권이 고발전을 이어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4월 10일 압도적인 축제의 장이 될 것을 도와달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앞서 국민의힘 서산 태안 지방의원들은 성일종 의원 공약과 관련한 매니페스토 본부 조사 보도 내용을 조 후보 캠프가 왜곡해 카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지난달 2일 조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.